안녕하세요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스 표 안정도 할 건데요 끝부분까지 꼭 보셔 가지고 꿀팁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꿀팁이 있거든요 정말 꿀팁 그거 꼭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루스 표 만들었던 거 복습 한 번만 해볼게요 전에 풀었던 걸로요 이걸로 루스 표를 하면은 2차니까 s2 s1 s0 쓰고 그런 다음에 s2차 계수 s1차 계수 상수 써주는 거죠 1k 2k-1로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루스 표를 계속 이어나갔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k 떨어지고 모래시개 그리는 거였죠 k분의 2k-1 곱한 다음에 빼기 0이었죠 0 곱하기 1 이건 0이잖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여기에 넣어주면 됐어요 그리고 1열이 모두 양수면 안정될 조건이었어요 되셨죠 넘어가시면은 이것도 루스 표를 만들면은 s4 s3 s2 s1 s0 해놓고 그런 다음에 1, 1, 3, k, 2 이런식으로 한 다음에 루스 표를 만들면 됐죠 모래시계 두번째 모래시계는 좀 크죠 이런식으로 모래시계 빨간색은 여기다 써주고 주황색은 여기다 써주고 이런식으로 하면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빨간색 동그라미 해보면은 여기 첫번째 잖아요 첫번째 거 분모에 써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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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gifer 1 이러면 루스 표가 완성이 되고 이렇게 차근차근 여기까지 완성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일렬이 양수여야지 안정될 조건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강에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제 루트 수표 안정도를 할 거예요 루트 수표 안정도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할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허위츠 매트릭스 훌비츠 안정 조건이라는 말로 쓰여요 한국에서는 훌비츠 안정 조건으로 씁니다 이 공식을 쓰는 거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A 문제가 있어요 A 문제가 있어요 B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A 다시 공식을 써서 풀 수 있어요 이것도 B 다시 공식을 써서 풀 수 있어요 하지만 B 다시 공식을 쓰지 않고 A 다시 공식을 써서 풀 수 있다면 당연히 A 다시만 해야죠 공식을 A 다시만 외우면 되잖아요 B 다시는 안 외우고요 그래서 하나의 공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암기할 내용을 줄여갈 수 있잖아요 훌비츠 안정 조건도 그런 거예요 훌비츠 안정 조건을 쓰지 않고 루트 수표만 만들어도 풀 수 있는데 문제에서 훌비츠 안정 조건으로 풀으라고 하니까 훌비츠 안정 조건으로 푸는 게 문제예요 기존에 있는 출판사들은 훌비츠 안정 조건으로 풀었어요 저는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 어렵고 암기하기가 어려워요 보세요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그렇지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행렬에 매트릭스 디터미넌트라고 해가지고 행렬 판별식을 이용한 건데 이것 또한 전투수학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행렬 판별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풀 수 있습니다 넣어놨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에 다항식이 있는데 1 곱하기 1 행렬, 2 곱하기 2 행렬, 3 곱하기 3 행렬 모두 양수면 안정이란 뜻이에요 이게 훌비츠 안정 조건입니다 실제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4, 2, 5, 4, 2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다항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개수를 AN으로 표현한 거예요 4차, 3차, 2차, 1차, 상수 4차, 3차, 2차, 1차, 상수가 있는데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죠 이건 A0는 1이란 뜻이고요 2란 뜻이고요 5란 뜻이고요 4란 뜻이고요 2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훌비츠 안정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A1이 양수여야 돼요 A1은 2니까 양수죠 그래서 델타2를 해보면 델타2는 0, 1, 2, 3이 양수여야 돼요 0, A0승은 1 A1은 2 5, 4 이걸 만족해야 돼요 이거는 디터미넌트라고 해가지고 A, B, C, D인데 디터미넌트는 AD-BC거든요 디터미넌트가 있으면 이거는 AD-BC예요 여기서 이 행렬식에서 디터미넌트는 AD-BC AD, AD-BC 그래서 2 곱하기 5 마이너스 1 곱하기 4가 양수라는 뜻이에요 이 식은 이거예요 이건 행렬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렬, 디터미넌트 디터미넌트는 전투수학의 행렬 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10 마이너스 4 양수죠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쉬운데 3차 행렬부터가 어렵습니다 3차 행렬부터 이거 양수 이거 양수 확인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양수를 확인해야 돼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은 훌비자 안정조건으로 풀으라고 돼 있어요 훌비자 안정조건으로 판별하라고 돼 있는데 이건 너무 모범생 같은 답안이죠 훌비자 안정조건으로 풀으라고 해도 훌비자 안정조건으로 풀면 안 돼요 어쨌든 훌비자 안정조건으로 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범생인 거를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델타 3이 문제예요 델타 3 델타 3이 뭐냐 0을 쓰고 a0 a1 한 다음에 a1이 또 이렇게 점점점점점 내려와 가지고 a1 a2 a3 a3 a4 a5 a5 만약에 a5가 없으면은 0으로 쓰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0을 여기다 놓고 0 1 1 2 3 3 4 5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워요 외우기도 어렵고 이 행렬식을 풀기도 어려워요 3 곱하기 3 행렬식 푸는 거는 3 곱하기 3 행렬식 푸는 거는 진짜 필요한 문제에서만 할 거지만 이건 어떻게 하느냐 3 곱하기 3 행렬 이걸 푸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이것부터 해보겠습니다 a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워요 여기를 지우면은 EFHI가 남잖아요 그거 판별식을 하는 겁니다 EFHI 그런데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어렵죠 마이너스고 그리고 또 B를 할 때는 B를 할 때는 위아래를 다 지워요 이렇게 지워요 B를 여기다 써주고 D F G I를 써줍니다 D F G I를 써줍니다 D F G I를 써줍니다 이게 아까 전에 3 곱하기 3 행렬을 푸는 거예요 3 곱하기 3 3 곱하기 3 디터미넌트를 푸는 겁니다 진짜 어렵죠 이거를 만약에 푼다고 하면은 AD-BC 잖아요 여기 보면은 2 곱하기 2 행렬은 AD-BC AD-BC 이걸 푸는 겁니다 A를 여기다 써주고 AD 자리에 있는 거 여기 있죠 EI-FH가 되겠죠 그리고 B 이거 푸는 겁니다 디터미넌트 2 곱하기 2 DI-FG C 쓰고 DH-EG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다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행렬은 쉽지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3 곱하기 3 행렬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다 써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 3 곱하기 3 행렬을 채워 넣어볼 거예요 여기다 0 써주고 A0 뭐예요 1 2 2 그대로 써주고 5 4 4 그대로 써주고 4 2 0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행렬식을 풀어야 되는데 2 2 2 곱하기 이거 이거 가리고 5 2 2 4만 남아요 그래서 5 2 2 4를 디터미넌트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4를 써주고 4를 써주고 지워요 그러면은 1 2 0 4가 남죠 디터미넌트 1 2 0 4를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풀 마 풀이에요 여기 플러스 써주면은 여기에는 0이 되겠죠 0이 되고 0 옆에 아래 다 지우고 디터미넌트 1 5 0 2를 해주면 되겠죠 1 5 0 2 하지만 이거는 0 곱하기 디터미넌트니까 이건 없애고 3 4 5 6 이렇게 써져있는거를 행렬의 디터미넌트라고 해요 이걸 해볼게요 우선은 시작을 했으니까 2 곱하기 5 4 20 ad-bc ad-bc 이거를 계산하면 16 곱하기 2니까 32 마이너스 4 곱하기 4니까 16 이죠 그래서 16 이것도 양수에요 이것도 양수였고 이것도 양수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정 이렇게 풀어야 돼요 말도 안되죠 이걸 어떻게 해요 시험에 와가지고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기출문제 프리집에서 홀빗저 안정조건으로 풀어도 그렇게 풀지 마세요 홀빗저 안정조건으로 풀지 마시고 우리가 아는 루수표를 푸세요 루수표 루수표로 해봅시다 s4 이렇게 쓰고 1 2 5 4 2 루수표를 풀어봅시다 여기에 들어가는건요 빠르게 해볼게요 2 2 곱하기 5 마이너스 1 곱하기 4 는 2분의 2 5 10 마이너스 4 6 3이네요 여기가 3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들어가는거 풀어볼게요 세모는 2 그대로 써주고 2 2는 4 곱하기 0이네요 2분의 4는 2 2 써주고 별표는 별표는 3 밑으로 써주고 모래시계 3 4 12 마이너스 4 그러니까 3분의 8이 되겠네요 3분의 8 그리고 여기는 여기 0 0 이니까 0이죠 0 그리고 여기 빨간 동그라미는 빨간 동그라미는 3분의 8 분모에 써주고 2 곱하기 3분의 8 마이너스 0이죠 그러니까 3분의 8 3분의 8 날라가니까 2가 되는거에요 여기는 2 여기 있는거 다 양수죠 안정 1열이 양수면 1열이 0보다 다 크면 안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정이었던거에요 훌비츠 안정 조건으로 풀지 않아도 돼요 루스표로 안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훌비츠 안정 조건으로 풀면 안된다 청개구리처럼 훌비츠 안정 조건이 있다 루스표로 푸세요 루스표 왜냐 4차잖아요 4차 예전에 배웠던 BC AD 이걸로 풀 수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훌비츠 안정 조건 보자마자 루스표로 푼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05년도 문제 풀게요 훌비츠 방법으로 안정도를 판별하면 하지 마세요 훌비츠 안정 조건으로 풀지 말고 루스표로 풀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푸는게 좋아요 많이 안다고 좋은게 아니라 하나의 개념으로 여러가지를 풀면 좋아요 하나의 개념을 잘해서 여러가지를 푸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루스표 4차니까 루스표는 이제 잘 하실거라 믿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1, 2, 1, 4, 2가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거 한번 해볼게요 모래식에 2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4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닭 불안정 왜냐 안정도를 판별하면은 루스표에서는 1열이 양수여야지만 1열이 모두 양수여야 돼요 근데 벌써 음수가 나왔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불안정인거에요 그래서 루스표를 풀면은 이렇게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훌비츠 방법 허위츠 매트리스 만들어가지고 풀면은 엄청 오래 걸렸겠죠 이거 3 곱하기 3 해가지고 모든게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훌비츠 방법으로 풀라고 하면은 말 듣지 마세요 무조건 루스표로 푸세요 이거 한번 루스표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7년도 문제고요 이 계통은 어떻게 되는가 안정한가 불안정한가 한번 판별해 볼게요 S3 S2 S1 S0 S0 그러면은 1, 1, 1, 0 이라고 쓰면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 계수 써주면 되니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요 모래식에 네모는 1분의 1 곱하기 1 0 곱하기 1 그래서 이거 날라가고 1이에요 1 여기 세모에 들어가는 거는 모래식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0이에요 별표를 구하려고 할 때 별표는 루스표 만들면 1분의 모래식에 모래식에 하니까 0-0이에요 별은 0이거든요 별은 0입니다 그런데 루스표에서 안정도를 판별할 때 1열이 0보다 크면 안정 1열이 0보다 작으면 불안정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0이니까 여기 두 가지 범위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둘 다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1열의 새로운 개념입니다 1열의 잘 나오지 않지만 한번 들어 놓고 바로 외워버립시다 1열의 1열의 0이 있으면 임계 상태다 임계 상태다 답은 4번 전기업종에 있다 보면 임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알아볼게요 임계 임계는 과학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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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기 시작한 경계에요 경계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안정 0보다 작으면 불안정 이잖아요 0을 기준으로 두고 안정 불안정이 생겼어요 0을 기준으로 안정 불안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0은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계점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한 경계잖아요 경계선상에 있어요 0은 경계선상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임계상태라고 합니다 임계상태 그래서 이 문제는 임계상태로 찍어야 됩니다 이 상태로 많이 나와요 좀 뭔가 허한 느낌 허한 느낌 답 네 번째긴 한데 한번 루스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1 1 0 1분에 1이고 0이고 모래식이 하면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0이 되니까 1열이 0이 있잖아요 이거는 임계상태다 해서 4번을 찍으면 됩니다 임계상태까지 또 배웠고요 1 1 1 2 1 2 1 2 2